전남 순천시가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주관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생태계를 완성해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부품 허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